안녕하세요. 드리거입니다. 맨몸 운동 중 가장 기본이면서 대표적인 가슴 운동, 푸시업! 그렇다면 푸시업은 체중의 몇 퍼센트나 걸리게 될까요? 연구를 보면 60cm 높이에 손을 올리고 체중이 41%, 무릎 구부리고 체중의 49%, 30cm 높이 체중의 55%, 정자세 푸시업 체중의 64%, 30cm 높이의 발을 올리고 체중의 70%, 60cm의 발을 올리고 체중의 74%였습니다. 그러므로 체중이 96kg인 저같은 사람이 정자세 푸시업을 하면 체중이 64%인 약 60kg의 벤치를 하는 것과 비슷한 강도이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에게 절대 만만한 운동이 아닙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